안녕하세요 수호입니다 아까 또 이모티브 상에 이어서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김소윤 감독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지민 선배님, 이문기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연기해 주셨기에 또 저도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과 함께 영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한겨울에 되게 추운데 MBN 사극 세자가 사라졌다라는 드라마를 지금 또 김진만 감독님과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엑소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엑소 멤버들과 또 이 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엑소 매니저 윤석이 형 도식이 또 정말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